ㅎㅎㅎ 등장하셨습니까? 끄내메고싶다 가보다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오 오우 보이 왔어 좋은 차를 갖고 있구만 내꺼랑 다른거네 심지어 내꺼랑 다른거였어 느낌만 비슷한거 멋쓰 어 기스가 안나왔어 지금 뭐야 이거 버거다 버그 아니네 검증하려고 진짜 버그 아닌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나오세요 하잇 태풍 지금 처럼 이 미션이 1인치 모습이 재밌다는데 aside 멋루야 이를 이쁘다 오오 소중한 데 있지 조심히 달을게요 그러니까 얘 엄청 오덕해 스톱 맞아 이렇게 또 선긋네 선졸 플랭크림 슬슬 투자해 애니물 아크에다가 50달러 추가해 89달러 음 89달러면 밥 한 끼는 사먹었습니다 89,000원으로니까 달러가 달러가 참 무서운거에요 오 오 왔다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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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톤 아냐 마라톤 아냐 이거 처음이야 이런거 1인칭이네 이거 1인칭이네 이거 1인칭 야 분절거 프랭크림 하지 대장이라고 또 아 안죽거야 이케 뜨더라 차관 처음으로 난리를 쳐요 이렇게 비싼 차다 이거 한 끼가 펑 터지면 몇십억이나 나가는거에요 여기 중소기업 화나면 중소기업을 지금 달고있는거야 저 앞에 있는 저거 지인의 창이 있어도 누구의 이름이 조그만 있어도 G타입 조그만 있어도 몇십억인데 너희 네 there weren't no party 음.. 인생에서.. 이제 인생에서 은퇴었어 모를거야.. 자고 있잖아.. 스랭클리네 리릭하면 안되요 아가가가가 직성이었는데 라마 방금 말 잘했다 방금 라마송어 개질렀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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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래드? 아.. 그.. 브래드가 우리의 아래가 우리의 아래가 그리고 마이클이 죽었죠? 마이클이 죽었죠? 그 때 스나이프 맞았잖아 그 때 아마 첫번째 타는 그런거였을거야 맞은..씨가 있었지 그거는 그냥.. 약한 총알인가 그럴거야 마이클이 죽었죠 그리고 어쩌다 브래드 받은거는 진짜 총알.. 실패했을거야 약간.. 마이클이 처음 왔던거는 그런거였겠지 페인트 그런거 연기를 했겠지 페인트 그런거 맞고 아픈척하다가 그 다음거는 실탄 원래 트레버를 논리하는건데 트레버는 그래도 나랑 공군수증이니깐 바로 원패를 했지 그리고 탕 근데 인간운지만 안하는거 생각되니까 브래디가 원래 맞지않았어 브래디가 스탄였네 그 다음게 페인트 오우야 뭐.. 눈이 스탄였던 것 같다고 뾰스한테는 여름의 미래 로그가 공군수증이 어둠적이니까 우수해 오우야 나왔다 차 진짜 늦었다 너무 두려워 아아 참을성이 한길이 됐다 무슨 스카가 못 prendre? 마이클이 우리에게 소개했다 제가 그리고 프랑크 정확히 즐거웠 không 비슷한 건과에다 아아... 말씀하시네요 아이콜... 마이클? lif 안 알으니까 네, dynamo 죄송합니다 ごCheck it. 문을 안하고 싶지 마시고요 your wounds.... we're such a delicate and no be at하겠습니다 where your pussy is, what you got in there? 끌어 좋겠다, let it out, homie 비쌰지 말고 할 Technical을... 흐흐흐 90번 오 전투기다 전투기 전투기 아니야? 뭐야? 걸렸죠 맞아 전투기 언제든 사망했어 아 이것도 안보겠네 야 준비해 으아아아악 어디 고생했지? 지금 됐어 됐냐? 타고 있어 타고 있어 타고 있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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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크링 아이 빨리 타! 스플링클린 시비 됐어 오케이 컴온 브로 맨 렛츠고 브로 퐁 왠 슈 우아악 알 아 잠시만 선선선선선선선 선 긋지 마라 이 분 개살기야 먼저 가세요 대상 뭘 보시네 이 시골 멋있게 할랬는데 이 시골에 우와 나가 달려볼까요 한 번 다음 1 왓 나가세요 여기 종료 아닙니다 명예의 시민 개새끼 총 갈쌌죠 벌집을 만들어줘봐 벌집을 만들어줘봐 벌집 더 가 더 가 다 죽여주마 다 쓸어봐야돼 아 아 쏘리 오케이 다 쓰라는거였어 아니 내가 명예의 시민 때문에 다 그런겁니다 명예의 시민 너무 착하네 아니 저런 시민 있어야 맞는거 맞는데 뭐야 아 아 아 아 진짜 우선다 긴 성맞냐 시스틱갔나 피클받나 아 아니 그런짓해도 아무것도 안좋아 바보드라 먼저 갈게 지금..어우 노린거 한 쪽에만 해도 안되요? 뒤에서 걱정주니 나가세요 진로 방해 너 아까 그 새끼지 그 때 그 새끼 그 때 그 문제에 하셨어요 아..잠깐 짝권이 없는데 와..잠깐 깨 하는거 봐 이겼네 이거 아..잠깐 뒤로가서 처한 척 다 주면 돼 이제 샷옷 이 새끼 뭐야 또 아 진짜 아 또 명예의식이 나타났는데 저거 저기 뒤에 명예의식이 나 저거 아니네 저거 야아.. 넙 아 이거 총쏘게 해주면 진짜 개오공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일단 개같은 총으로 와가지고 왓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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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갈게요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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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만 머니 맞아 또 말로리죠 맞아 아 아.. 총 쏘고싶은데 저기 개새끼는..뒤졌다 안돼..까만 좀 잊었어 드럼 못 찾아 드럼 못 찾아 잡을 수 있을지도? 아 못잡다 없었네 아니 따라가도 못잡아 따라가니깐 점이 돼..어..양 유저가 안보는 사이에게는 사라져 버리네 총알 박아놨는데 손자국 있으면 그 차가 많은데 없는데 보면 옆에 있는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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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ht.. 이렇게 이제 menos Ordinary HP가 여기 전화하면 오겠지? 회사님이 전화하는건데 와줘야지 오케이 돈 없는 것들 봅시다 아 역시 뭐 투자자의 신 그는 아 역시 뭐 그는 아 역시 뭐 투자자의 신 아 역시 투자의 신입니다 아 뭐 미쳤죠 로야 아 나 누군지 알지 아 아 가서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추가용 필요없죠 프랭클린은 추가용 필요없죠 프랭클린은 디스 이즈 베리 굿 이 이즈 베리 빨리 가 이 재기야 빨리 더 벌어 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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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주인가요 확실하게 모두를 해야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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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은 어디서든 말하는게, 네? 이거 어떻게 행사하니? 친구가 잘못되는 줄 알았지? 진짜? 그럼 뭐, 그냥 내가 죽는다고? 그거 웃겨? 꺄요! 내가 맥주의 속옷을 잡고 내가 왜그러워 모모를 만났을 때마다 근데 너 너는 왜 이렇게 말하는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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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 벌어 빨리 이 시키들아 디반스야 저거 굳이? 다 되네 하하하하 그리고 머리를 없어졌지 딱 아 목이 아파 맞아 맞아 양산 자기 국가를 대괄하기엔 또 문제죠 양대편이 같이 왜 저래지? 창보는 풀민척 프랭클린? 블랙크레인? 한편 마이 꼴 오우 야 에이 렛믹댐 렛믹댐 렛믹댓댐 렛믹댓댓 지금 갑니다. 인커밍 비치 파악증 바로 이쪽이라고? 어딜 봐야 돼? 그쵸 알아 알아 진짜 이걸 어떻게 어떤 원리야? 이게 작동이 됐나? 이쯤에 여기있죠 점 다가오고요 빨간점이 계속 멀어졌고요 안 닿았죠 여기다 이 근처다 어? 어어어어 빠꾸? 어? 또 일로? 앞으로 가라고? 어? 여기다 걸어져 걸어져 여기라잖아 플랭클린 여기라는데? 여기라는 거야 여기 건물이 확실하거든요 지금? 근데 왜 못 들어가게 여긴 앞문으로 들어가는 아 뒷문으로 들어가는구나 플랭클린 이 건물이 확실해 에어 이 건물이 확실하네 왜 안되냐 이 건물이 안떠 저 어떤 저 새끼 죽였나 보다 Let's go, let's go, let's go 자 여기서부터는 rpg 없냐도 짱깨는 뭐 짱깨가 왜 짱깨라는지 궁금하긴 해 짱권 써야겠다, 에임 딸리시면 짱권 써요 더 쉬워 더 쉬워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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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시다. 오 마이크 muita 있어야 터뜨끈 터뜨끈 로리 여기가 어머네 얍 아 역시 중국이다 미네 전술 너너너너너너넛 야 아프던데 내려다 아프네 플랭크인 다 처리해 아 이 때 총 쓰지마 플랭크인 넌 이 총 있는게 왜 이렇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걸 왜 이렇게 써 하나 둘 셋 와 나는 머린 썼죠 야 이 차는 비 쓴 차가 이 차가 왜 있어 아 이 차는 이런걸 봐 아 탈 붙어있어 아 탈 붙어있어 싸 싸 싸 싸 싸 지금 시트 부탁기 심부렛 아 차 바꿔 차 바꿔 밖에 다 뜯어있어 아무런 아무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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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우 지저스 어머 사랑 낳는다 하하하하 저처럼 절대 못 가요 어 당신 오우 감사합니다 경찰서 가시면 있을거에요 저거 저거 더 쫄분하네 아 아 아 어 저거는 장례식 위에 대척을 수 있는거 하하하 하하 오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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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요? 자회전이 아니라 아이 일단 암스 아 일단 옆으로 돌립니다 그래 옆으로 돌려합시다 자회전 오해전이 먹어서 아 죽였지 그래 아 아 아 오오 아 염진이 됐어 너 몇일만에 구조형에서 승리하지? 음 이번엔 프랭클린이 마이크를 살렸네요 저번에는 프랭클린이 트래블 살렸네요 앙치! 1타 2피 한발엔 두명 쳤어 핫 핫 핫핫 가다! 아아 와줘 하이 고맙습니다 고객님 네이시죠 하이 아 하이 으어 ender 아 고마워. 뭐, 너의 큰 잃어버린 집? 아들, 난 너무 많이 불쩍해. 알겠지, 고마워. 뵈, 먼저 가고. 뭐지 거기서? 트래블 가고 있어. 트래블 가고 있어. 중국인으로 죽는다. 그치. 그치. 트래블, 이 친구 브래드. 내가 알겠지. 알겠지. 봐봐. 내가 정의 전화했을 때. 아 이거 아 이거 맞아 아 저건 진짜 아 집에 돌아왔네 그래도 갑분싸 갑분싸 됐어 서먹서먹한 아이 52% 10 짝권 써서 그래 아우 아프겠다 얼마나 가진거야 저기 와중에 힐 힐팩 저거 노린거 봐 지미방 피자 피자까지 먹고 다음방 다음방 안방 싫어 오오 이건 왜있는겨 아음 얍 나갑시다 뭔데 너 5만 달러있냐 자 너희 나머지 돈 76만 달러 나름 불렀죠 아 아 다이 다 이뤄버렸어 슬프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거구요 자 이상 이상 끌리도록 합시다 이상이었구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뿅 제 示唐 1 2 2 1 3 2 3